지금 현재 3열을 등판을... 아 큰일 났다 이거 답 안 나오는데 잠깐만 자 안녕하세요 미니벤전문기와 마트원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무슨 데이죠? 빼빼로 데이 빼빼로 가자 나 받았어 아 사무실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받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벤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불금의 빼빼로 데이 시내는 난리 나겠네 또 술판 벌어질 것 같은데 심필님 술 한잔 하러 갈 거지 친구들이랑 어쨌든 오늘 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두 대 출고됩니다 언제? 다음 주에 출고되는 거 맞죠 심필님? 요즘 코팅만 남겨놓고 있는데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대부분 거의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구인승 순정 시트 유지하면서 간단하게 요트 바닥 정도만 해서 출고되는 차량 6천만원대 그리고 황제차박 6인승 4인승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워닝도 많이 나가고 있죠 오늘도 두 대 영상 담아야 돼 큰일이네 심필님 자 앞차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비춰주시죠 자 날렵한 하이리포 디자인 정말 예뻐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지금 현재 햇빛이 좀 강한가요 심필님?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조금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 솔라가스 노블레스 제트 선팅 반사 필름 되어 있고 현재 유리막 코팅 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띄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나름 이상한 거 있어요 유튜브 역사에 최초로 담는 거 있는데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것이죠 오시죠 이 차량은 천천히 비춰봐요 너무 예뻐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디럭스 리모니시트가 코튼 베이지가 아니에요 무슨 컬러죠? 크림베이지로 하니까 나름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풀트리밍을 안 해도 예뻐요 이런 경험도 처음 보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모니터 그리고 이렇게 크림베이지 시트와 잘 어울리는 리얼 카본 핸들 정말 예쁘다 1렬조 보면 볼수록 괜찮은데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려요 한번쯤 색상 고민하시는 분들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럭스 리모니시트를 하는 이유 있죠 30mm 상의 빵빵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쿠션이 있어서 승차감 좋다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자꾸 설명이 아니고 보고 있어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바닥 쪽도 잘 어울리네 베이스로 컬팅 자두 상부에는 톤 그레이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한번 비춰줘 봐요 이런 모두 괜찮은데? 코튼 베이지에 이렇게 크림베이지 디럭스 리모니시트 그리고 리얼 카본 핸들 고급적 보입니다 그렇죠? 뒤쪽도 궁금하시죠? 뒤쪽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2열적 비춰주시죠 2열적은 바닥 쪽에 평탄함인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가 또 이 크림베이지와 잘 어울려요 그리고 사이즈에 밟고 올라갑니다 제 몸을 바쳐야 돼요 왜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 키가 173cm 이렇게 넉넉한 공간 아트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회전 시트 안 돼 있어요 순정 시트 그대로죠 아트원에서는 안으로 들여서 뒤로 밀고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순정 시트도 이정도로면 그리고 등판 우와 목베이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블랙 하드 원단 오 그레이 컬러 맞죠? 베이지 컬러보다는 또 그레이 컬러가 또 코튼 베이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드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이만큼이 가리는데 가려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있는 자 3열적도 앉아 봐야 돼요 크림베이지라고 와 요트 바닥 너무 깔끔하고 3열에 이렇게 착석을 해 봤습니다 등판을 좀 뒤로 넘기겠습니다 오 3열에도 목푸션이 있어요 더 이상 안 남아가는데 왜일까요? 신킹 시트를 펼쳐놓은 상태죠 즉 9명이 탈 때는 2열도 앞으로 3열도 앞으로 하겠지만 그럴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쨌든 9인승 사는 예외는 이렇게 둘 둘 둘 여섯 명이 독립 시트 아주 편하게 탈 수 있다는 GV80이나 펠리세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성인이 타도 넉넉한 공간에 나온다는 사실 자 시트 쪽에 크림베이지 너무 예쁘다 뒤쪽도 허니콤브라인 한번 딱 쳐주고요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야 크림베이지 그리고 풀트리밍은 안 했지만 코튼 베이지랑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상부 쪽 뒤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보면 볼수록 예뻐요 진짜 금형 정말 딱딱 맞는 7개의 금형으로 돼있어서 잡소리 안 난다는 건 기본 사실 그리고 오후 햇살에 비치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엠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수절로 모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에 전혀 방해가 안 돼요 맞죠 심필이님? 그리고 펠리세드 송풍구도 너무 멋있고요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 화질 오해 보니까 너무 깨끗한데요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 30암페 인산철 보조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는 조용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내장된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전체적인 디자인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죠 본 차량은 둘 둘 둘 그리고 싱킹시트 유지한 말 그대로 구인승 그대로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오늘의 특징 뭐냐 코튼 베이지 컬러 이렇게 크림 베이지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닥 쪽도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물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도 있지만 이 조화에서는 물론 색상은 지극히 취향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로면 요트 같은 분위기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후석 쪽 잠깐 비치고 뒤쪽에 차량 또 한 대가 있어요 그 차와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시죠 자 싱킹시트 항상 접혀있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펼친 것도 보여드렸죠 다시 접는 거 요거로도 보여드립니다 간단히 요렇게 밀어넣으면 되고요 쭉 들어가주고 이 위에는 아마 3D 매트 깔면은 뭐 밑으로 이물질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상부 쪽 비춰주시죠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3열에 2명 센터 쪽에는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4열에는 싱킹시트가 유지된 말 그대로 2, 2, 2, 3 9인승 포지션 유지하고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자 아톤에서는 이래요 뭐 이렇게 튜닝 화려한 튜닝 원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트 바닥 정도만 해서 출고대로 박수를 칩니다 또 하지만 사람들이 아 그냥 승차용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 해서 많이 하는 작업 뭐죠? 바로 황제차발 유지능 차량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도 역시 월요일 날 출고 되죠 심필님 자 월요일 날씨 출고가 될 것이고 현재 유리막 코팅 유리막 코팅이 남겨서 다 하는 것은 요 띠가 안 띠 거죠 요 띠를 띠고 유리막 코팅을 해야 되겠죠 AB 피컬 차량도 마찬가지로 날렵해요 주행 영상 또 첨부할게요 너무 예쁘니까 네 솔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5인치는 당연하고 어? 본 차량도 리얼 카본 핸들 했네요 뭐 카본 핸들이 요즘에 유행인가 이렇게 많이 하지 비싼데 진짜 역시 값어치에 헐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80만원인데 그리고 목쿠션도 한번 살짝 비춰주시고요 목쿠션은 필수 카니발의 거의 뭐 필수죠 아트원 50만개 이상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들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브라운 자 앞차와 비교 한번 해주시죠 왜 앞차는 코튼 베이지에 크린 베이지로 리모니 시트를 했는데 본 차량은 세들브라운 컬러에 그대로 순정 시트를 했고 리얼 카본 핸들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않네요 오늘은 자 측면 쪽에서 비춰주시죠 2열 자 앞차와 비교가 되네요 앞차는 코튼 베이지에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을 했는데 본차는 세들브라운의 로우 브라운 컬러를 했네요 물론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나크 브라운 그레이 중에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울리는 서로의 어떤 객관적인 공통점 그것은 바로 세들브라운의 로우 브라운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차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사이트에 밟고 그리고 들어가서 전면 앞보기가 되어 있고 조조석 뒤쪽은 뒤보기가 되어 있는데 뭔가 밑에 가미를 했어요 근데 보이는 게 별로 없죠 뿌라게 특수뿌라게 전후 이동 뿌라게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 하여튼 전후 이동 되죠 좌우 이동 되죠 부드럽죠 게다가 딱 원하는 위치 딱 한 레바로 전후 좌우 이동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요 회전 레바가 있어요 회전나벌 비춰지나요 회전 레바만 딱 이렇게 옆으로 딱 제끼면은 제끼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면은 옆으로 밀면은 안 끊을 거야 그냥 할 거야 옆으로 밀면은 이렇게 회전 시트가 됩니다 즉 일명 뒤보기 꿈보다 현실 즉 바닷가 쪽을 쫙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순정 시트보다 높아지지가 않아요 아트원의 회전 시트는 이것이 장점이라는 사실 이렇게 햇빛이 너무 강한데 허니콘 블라인드 블랙 컬러죠 블랙 하드 블랙 컬러 차단 효과가 나름 더 되는 것 같은데 햇빛이 워낙 강해서 제 얼굴은 비추지 말고 못생겼으니까 그리고 뒤쪽에는 시트가 되어 있어요 무슨 시트 릴렉션 시트 어떻게 알아서 닦고 말죠 버튼이 3개가 있으면 릴렉션이라는 거 이제 다 아는 거라 아 근데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시트 유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릴렉션 시트가 아닌 버전의 3세대는 지금 현재 이벤트 하고 있어요 각 지사에서 많이 주문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엄청 싸게 침대 시트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릴렉션 시트의 장점은 바로 승차가 편하다 즉 이렇게 기존 시트보다는 전체 릴렉스라는 것은 시트 전체가 이렇게 쭉 무중력 상태로 올라간다는 그리고 다리를 회전 시트에 딱 올려놓고 이렇게 딱 무중력 상태 너무 편한데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 필수로 해줘야 됩니다 3점씩 안전벨트를 하고 다리를 쭉 펴고 눈 감고 눈 뜨면 모니터가 보이네 눈 감고 한숨 잘 수도 있다는 이 릴렉션 시트가 승차시 즉 구인승이지만 어차피 뭐 평소에 6명밖에 못 타니까요 2, 2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에 2명이 할 수 있는 승차 모드도 보여드렸고 침대 시트 모드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심폐님 나는 2열을 회전시키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계속 촬영해 주시면 될까 회전하는 거 비춰주세요 회전하는 거 레버 당기고 간단해요 그냥 쭉 지난번에 쇼츄 130만 건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하는 것 자 이렇게 2열에 뒤복이 양쪽을 해놨죠 이 상태에서 비출까요 아니면 여기서 비추죠 심폐님 헌김에 좀 뒤로 갈까요 뒤로 가실래요 그럼 뒤로 가주시죠 저는 현재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원터치로 등판을 뒤로 쫙 뉘었습니다 평소대로 안 하니까 좀 어색해 이렇게 뉘었을 때는 당연히 등판과 방석이 층이 지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주면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도 펼쳐줘야죠 언더 서포트를 버튼 딱 누르면 자동으로 딱 올라오고요 올라오는 동안에 헐게 없네요 뭐로 할까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까지 올라오면 회전 시트와 더불어 상당히 길어요 맞죠 심폐님 이 상태 더 길게 할 수가 있어요 팔걸이를 딱 떼서 헤드레스티를 뒤로 쭉 밀어주고 키워놓으면 길이가 무려 1900 그리고 회전 시트까지 하면 2m가 훨씬 넘습니다 이 상태에서 딱 누워서 모니터를 볼 수도 있는 버전이죠 자 이렇듯 아트원은 9인승 순정 상태로 출구하는 차도 있고 이렇게 어차피 승차는 6명 동일합니다 이렇게 릴렉션 전동 침대 시트를 넣고 회전 시트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두 가지로 이렇게 양분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시트 회전 시트도 가끔 나가고요 어쨌든 날씨가 더워요 오늘 날파리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오늘 아니면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맞죠? 나이 먹으면 다 보여요 그게 자 그래도 후석에서 뭔가 설명할 게 하나 남았어요 자 후석 쪽에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설명 드렸고요 측면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자 이제는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는 분들이 왜 계약 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이드 어닝 때문에 계약 주셨대요 뭐 그 정도로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왜냐 내 차 데모카 내일 양촌에 벤자민 글램핑장 가서 친구들과 한번 황제 차박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역시 차박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데 비교 영상도 한번 찍어 볼 테니까 다음 주에 꼭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하루에 뭐 두 대 많게는 세 대씩 출구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사실은 제가 다 담고 싶은데 시간 안 돼요 어제는 혼났어요 왜 우리 차는 안 담아 주냐고 마음은 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차량들은 가끔씩 유튜브에 제외가 되는 것도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다 찍고 싶지만 어찌 됐든 특징이 있는 차량들 즉 사용자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내 구성 요소 다 다르죠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해 주시고요 오늘은 정말 즐거운 불금 그리고 빼빼로 데이네요 빼빼로 못 받으신 분들 다그쳐서라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어닝 또 펼치고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손님들한테 욕 먹어 이제 펼치는 거는 다른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어닝 펼치고 어닝월 치는 거 내일 보여드릴게요 벤자민 글림핑장 가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어닝월 치는 거